안녕하세요. 2345동 시의원 최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동제 축하드리고요. 방금 구라암자연공원에서 철죽을 심고 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심는 마음이 농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도 조금 가물어서 걱정은 되지만 1년 농사 지으시는 거 풍년 나기를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저하고 종씨예요. 농구의회 서기팔 의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345동 구의원 서기팔입니다. 전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농사도 재워왔고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땅을 밟을 수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구민 여러분들 마음의 농사 많이 지으시고 풍년 농사 짓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개는 요걸로 끝이고요. 나중에 또 오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복과 망연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해당님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빨리. 자 망연회라 함은 씨앗을 땅에 묶고 그 씨앗이 잘 쌓이 떠서 한해 농사가 잘 되라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아시아 종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흥농 종류라고 아주 유명한 종류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외국으로 팔렸어요. 여러분은 몬산토라고 들어보셨죠? 외국계 회사예요. 예전에는 무고 고추고 가지고 다 씨를 받아갖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다 외국에서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게 심으면 올해 만나고 내년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 짓을 때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씨 뿌린 거를 자기가 거두어서 다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셨죠? 대답들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쑥 가시니까 여기다 묶겠습니다. 그러면 보미염은 여러분들이 와서 뜯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묶겠습니다. 네. 자 도시농업 협의회 회원들 이리로 다 오세요. 도시농업 협의회 회원들 다 오세요. 이리로. 뒤로 쓰세요. 박교영. 다 오세요. 박교영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자 도시농부 다짐 낭독할 사람 앞으로 누구야. 주영.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거기 있어? 자 이거 보고 읽으면 돼. 뭔데요? 이걸로 읽어. 이걸로 읽어. 이걸로 읽어. 이걸로 읽어. 이걸로 읽어버리세요. 상관없어. 자 노원에서 동사 짓는 사람들 이 땅에서 동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농사를 지을 건가를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앞에서 한 분이 있지만 마음속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도시농업 발전을 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얼굴을 봤다가 길가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도시농부의 다짐을 성함이? 옥수남. 옥수남? 네. 옥수남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 마이크 잡아드릴게요. 도시농부의 다짐 1. 우리는 생명운중과 자연순화의 농사를 지향하겠습니다. 2. 농사를 통해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3. 열정과 협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자신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도 작물은 자연의 절기와 순환에 순응하여 성장하고 익어감을 알고 자연을 섭리해 순응하겠습니다. 5. 모진 가뭄과 장마를 이겨내는 작물처럼 농사의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6. 벌레들이 소중한 장무를 갉아먹더라도 미워하거나 울지 않겠습니다. 7. 동료 농부가 일을 못해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돕겠습니다. 8. 장무를 수확하는 보람보다 흙과 함께하는 경작의 즐거움을 추구하겠습니다. 9. 농사가 없는 농안계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더 나은 농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 밭에서 거둔 수확물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공동체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11. 이 땅에서 자란 토종의 씨앗을 소중히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2. 내가 먹고 싸는 것이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 도시적 삶의 환경 속에서도 자연주의적 삶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4. 건강한 소비는 또 다른 농사임을 알고 항상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비하겠습니다. 15. 내가 뿌리고 가꾸지만 하늘이 주신 만큼만 거두겠습니다. 당기 4352년 3월 30일 도시농부 일동 15. 아 좋다 좋다. 아 감동이다. 15. 다 왔습니다. 15. 보도 수 있습니다. 15. 이것으로 단기 4352년 도시농부 시농지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15.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는 겁니다. 15. 우리 다짐을 담아서 15. 자 올 한해 좋은 일만 있고 통일이 앞당겨진 것을 기원하고 15. 이 땅에서 그리고 방방구구에서 농사가 잘 돼서 15.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일년이 되기를 빌면서 15.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5. 지금부터는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적당히 먹고 추기가 올라오면 15. 경품 추첨과 그 다음에 제기차기 등등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15.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15. 자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15. 먹거리 부스로 이동 15. 자 이렇게 해서 노원의 2019년 시농제가 끝났습니다. 16. 오전에 비해서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개고 있는 상황에 16. 이렇게 준비된 음식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16. 변화 없이 올해도 신홍제는 끝났고 16. 오후에 제 2부 행사 신발 던지기를 포함한 전통놀이가 전개됩니다. 16. 막걸리와 더불어서 2부로 진행되는 흥겨운 한마당 16. 그 시간도 저희 JBS는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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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그 시간도 저희 JBS는 함께하겠습니다.